애들아 오늘 좀 특별하게 이제 사진, 다채 사진을 찍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이 이제 멤버들 한 명씩 뭐 안 치고 싶은데 안 쳐서 그렇게 한 번 찍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님! 어? 그래? 어 그래, 알겠어 제가 정해서 한 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션님 어디 앉고 싶어? 정해주시죠! 어디 앉고 싶은데 없어? 어디 있어서 말한 겁니다. 효진 형님 무릎에 앉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네. 오! 여기 또 괜찮다. 여기 앉아. 감사합니다. 좀 비켜주실 수 있겠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MK는 저쪽 일단 가있어? MK는 손만 나오는 거? 어 일단 거기 가있고 어 뭐야 거기 앉고 싶어? 아니 저는 옆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어디 옆자리야? 내인 옆자리. 나의 옆자리? 지금 마음의 소리가 들렸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일어나 봐. 일단 일어나 봐. 그리고 민석이 일어나 봐. 그리고 찬현이 일어나고 네! 와이엇 일어나서 민균이 옆에 앉고 일단. 아 지금 정해주실 거예요? 여기 앉는 대로? 제주로 와주세요. 오늘은 이 의자를 한 번 사용해보자. 자 여기 가운데 한 명이 앉을 거야.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어. 제가 한 번 어울리는지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아 너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일단 유토. 이쪽으로 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라훈이 여기. 네. 그리고 이샤이. 빨리 조용해요 할게요. 빨리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송현이 이리 와. 감사합니다. 잘 찔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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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주세요. 느낌 있네요. 이게 바로 가위바위보 1등의 약간 특별한 혜택이랄까?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나는 가족사진처럼 한 번 찍어보고 싶어. 아 그러면 무릎에 손 올리고. 가족사진? 약간 내가. 약간 내가 너 약간 아버지가. 허리 펴야 된다. 가족사진. 아니 다리 안. 잘 잘하세요. 다리 좋으세요. 얘들아 가족사진 허리 펴주고 어색함이 있어. 아니지? 근데 약간 내가 컨셉을 잡아줄게. 일단 와이엇은 일단 약간 살짝 삐뚤어진 삼촌? 삐뚤어진 삼촌. 그리고 MK는 되게 장난기 많고 조금 이제 빙구 같은 모습. 그리고 승준이는 굉장히 해맑은데 이제 동생들을 아주 잘 챙기는 둘째 형. 그 다음에 막내들은 완전 어른. 완전 과묵하고 완전 제일 어른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창윤리는 MK랑 같이 이제 약간 조금 장난. 장난이 굉장히 많은 삼촌. 둘째 삼촌. 찍을까요? 짜요.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